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맞다. 얘네가 걔네였었죠? 불러있던 애. 불러주려고 하프라인에서 안 넘어가네. 기억이 나. 기억이 나. 저기 로베야. 윙백이랑 윙백 사이 것만 딱 막아줍니다. 잘 알죠. 오케이. 달라만 하라고. 이렇게 막 끊어지지 않아. 이렇게 막 끊어지지 않아. 나이스. 나이스. 좋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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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컴트롤 왜 이러 Nilce.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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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לי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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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넣었다 그는 그 어려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어려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나이스 우영 아, 좋은 도전 자 짧게 갈게요 방금님 뒤에 200분들이랑 수비해주시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좌측을 넘어갔어요 아, 감소하지 못했다고 아... gilt이 안됩니다. 5, 8, 8, 9, 10, 11, 11, 11, 11, 12, 12, 12, 12, 13, 13, 14, 14, 14, 14, 14, 16, 15, 17, 18, 16, 20, 19, 20, 20, 20, 20, 2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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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간다. 갈수에요. 갈수에요. 어이 으스 아 우리 거 우리 거 프리킥 자신 있으시면 그냥 차세요 이거 우리 자신 있어 편안해져 사고가 못할까 그리고 그 암을 잡고 아아 프리킥 핵을 잡고 좋았어 좋았어 그가 정말 좋은 스트로브 안전한 장면이 있었을라면 두퀴즈가 문제가 있었을때 효과적인 할 수 있는 로이 오케이 나이스 지금 자기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나이스 우리가 봤을 때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나이스! 자, 나이스! 이 곳에 빠지면 이 곳에 빠지게 될 것 같네요. 올라가고 1-0 다음은 뭐지 다음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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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나이스 시동 나이스 나이스 빠지 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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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만 딱 니가 길을 막아줘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왼쪽님 범위가 뛰고있어요 나이스 글만 높이 어이 지금 해볼래 오이 전 뚜렁 됐어? 응? 아잉 그리고 1분 더 할 수 있을거에요 자, 키퍼의 정체중으로 보겠습니다 정체중 계속 뛰어 계속 뛰어 좋아 좋아 이겨 이겨 할 수 있어 좋은 시퀀스 울려 아 깜 기대있다 우리꺼 1분 더 할 수 있을거에요 아직 0대0입니다 0대0 2분 더 할 수 있을거에요 2분 더 할 수 있을거에요 2분 더 할 수 있을거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게 골만 박으면 무조건 이기니까 우리 하나 만들어봅시다 다, 2분 더 1분 더 work 타이밍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갑니다 카운터에 따라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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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직 있어 에이벨이 지켜보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지켜보는 것 같지 않나 나이스 간다 턴이 좋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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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페이스대로 우리 페이스 왔습니다 침착만하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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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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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ở 그렇지 테크닉? 루틴 루틴 오케이 어? 오케이 루에 라이브 왜 해야 돼? 오케이 루틴 엄청 왜 뭐라고 잘해 멋진 콘테스트 스튜워스, 기대해봐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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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루틴 루틴 저 앞에 있을게요. 뻥 찾으세요. 뻥뻥뻥뻥뻥 됐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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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공 저 공 정대만 3점씩 같은 시간이었어 아 저는 이게 또 이거 그거야 된 줄 알고 아 안 된 줄 알았네 야 내 패스 어땠어 어 지렀어 지렀어 그 훌륭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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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훌륭한 방식으로 이훌륭은 이훌륭 그 훌륭한 방식이 이동 이훌륭 아이고 일단 이번엔 한번 더 뒤에 수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승리는 됐어요 그 자세한 비가 다 버렸어요 조금 길게 하나 둘 셋 올라가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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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백 있어요 이거 크로스 올라와서 끝내야 돼요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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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하나에 대해서 어 너무 걱정했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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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너무 내려가지마 오케이 끈백이나 윙빼 그 길만 강박해줘요 죽은 상황을 확인하고 어, 콕이 이렇게 초대하라고 밑으로 내려가지마, 랩에 내려가지마 그래서 콕, 벽을 열어주세요 제발, 제프 오케이 센터가 중간에 기다려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앞뒤로 돌아가고, 옆뒤로 돌아가고 음 소리를 알겠어요 그 트라이크가 넘어가면 다 줄게 아니 천천히 안 되는 거 오케이 여기서 망고 쪽을 해 아 까비 아 까비 아이스 아이스 아 뭐야 자, 잘했어. 다시 위드텍 사용한. 3대 위드텍. 잘하고 있다. 아빠, 하지마. 나이스. 나이스. 흠. 안녕. 아빠님. 잘 돼. 알 수. 어, 좋아. 리베어. 이제 위험이 없지. 이럴 수는 안전한 경우도 없지. 그들은 위드텍에 오면, 그들은 위드텍에 오면, 이럴 수는 잘한다. 그들은 위드텍에 오면, 이럴 수는. 이퀄라이저! 오, 나이스. 나한테 링크 걸렸다. 레퍼리의 위치에 들어갔다. 지금 이퀄리의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기회되면 빵 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센터에 옥션이 있습니다. 와이크 오른쪽에 뛰어. 아, 잊은. 그 위치에 들어갔다. 이퀄리의 위드로서. 아, 깜짝이야. 이끄게. 이퀄리의 위드로서. 으악! 이퀄리의 위드로서. 이퀄리의 위드로서. 아, 이퀄리의 위드로서.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지금 엄청 올라오잖아 수위 잘 하니까 나이스 한 대 길게, 한 대 길게 한 번만 아,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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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또다시 이것은 완벽한 컷입니다 누군가를 방문하여 나이스 나이스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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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나이스, 코쿠님. 아, 나이스. 업사이드에서... 아, 업사이드요? 업사이드에서... 업사이드 완전히 바깥에 져 있는데... 던져라. 아, 던져주세요라고 한 소리부터 뛰고 있었어. 네, 또 뛰고 있었다고. 아, 근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 특갱이어서 클린 시트 한번 가시죠. 타인한테 죽때 업사이드인 줄 알고 시끄럽네. 너때메 포기할뻔 했잖아. 아, 미안. 미안. 잘못 봤어. 하지만 난... 포기를 못 있는 남자지. 맞아요. 여기 높아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응. 우리 그... 저기 뭐야... 아직 0대0입니다. 0대0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웬만하면 던져봅이야. 네. 어쩌지, 저쩌지. 그래서 여기가 2몇의 2몇에서 토트넘 핫스푼에 들어갔어요. 오케이. 미안해. 점점! 아, 나이스 누구로 있네. 다시. 다이스 미쳤다. 뛰어버렸어. 다이스 미쳤다. 뛰어버렸어? 던져. 됐다, 됐다. 다이스. 이렇게 들어오네. 이렇게 들어오네. 도착할 수 있는. 슈퓨터야. 다이스가 멋진다. 아, 때리크립. 아, 때리크립. 아, 나아. 너무 좋아.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 윙배 패스틱이 좋아 잘하고 있다 로벤 오른쪽 위에 허브? 어 이번 뒤에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센터에 들어갔어 하이 프레싱으로 작업을 해봐 나이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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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주세요 나이스 으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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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이스 그리고 불구하게 탈출할 수 있게 아이씨 무슨 분이 이제 해버린다고 까지 베나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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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선택 베나싱기 그mom은 여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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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기 라인 조금만 낮춰줘요 우리 이겨보게 어? 파워로 안되네? 파워로 싸우고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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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우스 오려놓은 뒤 나이스 슈퍼 이동이 하나 둘 셋 아이씨 어 삼성이 넘어졌어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 Pepsi 제가 못해 아직 안쪽만 무기...' 나이스 헬로잇 다 먹걸기 가다 가다 나이스 나이스다 아이고 까비 나이스 타이 10분 남아있어 나이스 까비 나이스 기준 하이팅 합시다 나이스 타이틀 자신이 급해요 기준 해서 나이스 나이스 자 손목을 하고있다 손목을 좀 하자 뒤로 오케이 나이스 다 5분간 이동 마지막 진짜 도전 나이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밀고 팀과 함께 팀과 함께 골을 위치하니 이건 마지막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스 결과가 되었다고 말해봐 바이바이 그리고 없애밝을 걸어둘고 그렇구나 땅뒤 카운터 아착oure일은 아주 잘 Pick-up L 카운터가 되어야 합니다 야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orbit 그리고 예사로 뺏어 다 뺏어 다 뺏어 다 뺏어 저 컴백 아이고 이겼다 이겼다 와 진짜